스피드 퀴즈 에이! 우리는 렛스피드! WD! 스피드! 안녕하세요. 스피드입니다. 스피드가 스피드 퀴즈를 하면 어떤 그림이 나올지 너무 궁금해하시길래 비디오쇼에서 준비했습니다. 스피드 퀴즈! 우리도 궁금하다, 진짜. 한 번도 안 해봤잖아, 우리끼리. 근데 우리 진짜 생각해보시면 어떻게 생각해보셨어? 일단... 난 뒤엉선 한 번도 안해봤어 왠지 정열팀이 질 것 같은데 이분 벌써 안색이 안췄어요. 너 안 뽑을 거니까 한 번도 안해봐 건다. 내가 먼저 간다. 탕수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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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심각했어. 왜 해스파부로 태훈이 형이 술을 투라 그랬어요 육탕 육탕이라 그랬어요 육탕 난 니가 누구 데리고 가야 돼 상관없어 게임을 열 있게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안 형 순발력 형이 진짜 뽑아 일단 세준이 게임을 열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게 걔가 좀 스타일이 이거기 때문에 벌써 열이 넘신 거 이렇게 해주는 사람 뽑아야 돼 나 뽑아야 돼 내가 뽑아야 돼? 내가 순발력은 안 뽑아 야, 너 어필하고 있어 뭘 나와가지고 어필하고 있어 육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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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피드로 할게요 갑니다 죽었어 다시 자 시작 1. P. 2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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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보여주세요 kur 우리 둘 중에서 내가 나형 파랑서 요한이 형 꼽아 그나마 순발력은 요한이 형 아 근데 너무 많이 아 이거 왜 순발력 꼽아? 아니 형 몸으로 하는 게임이야 이거 아 근데 은근 종국이도 나는 종국이 야 여기 깜짝 놀랐어 이거 이거 돼 하여튼 진사람이 되겠어 하여튼 진사람 이긴 사람이 되는 거 기분 좋아해 그래 가져가 가져가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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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 잠깐만 진사람이 가져가 안테면 긴 거 가위바위보 아야 가져가 아야 뭐야 맞다 아 아 아 아 뭐해 뭐해 아니 뭐야 봐봐 봐봐요 지금 뭐해 볼까 아니 아니 몇 시인지 몰라 근데 몇 시지 해보가 좋아 아니 몇 시지 와 깜짝 놀랐네 아니 지금 빼버릴 거 진짜 어디서 부정행이야 지금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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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입모양으로 하면 안 돼 이거 아 없어 석헌미 보름달 머리가 좋다니까 태훈이 형 우태훈 리더 우태훈 돈 있다 우태훈 так 야 봐봐요 이 문어 우태훈 눈썹! 눈썹 없어! 오늘이저! 와 유한이 형! 에이스야! 뭐야? 격렬키! 격렬키! 어 맞아! 격렬키! 왜 이렇게 오래가! 진짜 어렵다 이거 어떡해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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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? 캐러멜 마키아토! 우와! 우와! 어 잠시만 이거 이상한데? 형들 바운스 바운스! 대기 롬키! 약부터! 아! 헬스! 헬스장! 네 글자? 견인 머신? 아니 아니야! 진동 머신! 미실댕이! 아 스토리 댄스 뒤에 보는 것 같은데? 아 좋아 안무 아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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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? 잘 설명해야지 이 끝 아 오렌지카라멜이었다고 오렌지카라멜 3명밖에 어떻게 맞힌거? 그냥 맞혔지 얘가.. 근데 중요한 건 카푸치룸이 어떻게 보면.. 얘가 막 닳아 이래가지고.. 여유롭게 생각해 너.. 너 별로 안 여유롭게 생각해? 진장됐는데? 저 정색이에요 지금? 얘 왜 불안해? 하나 둘 셋 좀비 아 너무 추워 아 매니저 매니저 엉짱이들 이게 매니저 로드 매니저 로드 매니저 아니 제대로 설명을 해봐 그러면 안돼 매니저? 이걸 패스했는데? 매니저 선범이형? 아니 말하면 안된다고 말하면 안된다고 매니저 그치 매니저형 아 귀가다 이거 어렵다 아 진짜 내가 뭘 시작꾸냈을까 아 속이 야 트로피 설명을 해도 어려워 몰라 이거 몰라 절대 몰라 이거 패스 이거 좀 해주세요 시험이다 공원단 여기 여기 이게 태조 이게 태조 태조 선수 어렵다 이거 쉽지 핫발 우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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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경 쓰지마 표현이 안되지 그냥 아무거나 해봐 저게 무슨 짓이에요 그냥 야 나 못먹고 애교를 했겠다 저희가 이겼습니다 서전하게 패배를 했죠 그렇다면 오늘의 비하인드 더쇼 단독샷 주인공은 그 VIP는 에이 총국이로 총국이로 예 예 예 예 저희가 지금 좀비 파티라는 곡으로 이제 나오고 있었어요 신곡인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저희를 사랑해주신 딥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분들 감사드리구요 앞으로 저희 속도 열심히 해서 꼭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스피드 파이팅 파이팅 자세히 가세요! 캐러멜 마키아토!!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말을 하면 안되는거야? 캐러멜 마키아토! 우와아아아아아아악 더비더비 어 근데 이거.. 이거 색깔이 좀 많아 아.. 100대 댄스!!! 아우와유아악!!!! 아우 왜 착하냐고 있어 정말.. 스피드가 피드 퀴즈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. 다음 번에 저희한테 스피드 퀴즈를 시키지 말으십시오. 난 MVP지!